네, 뉴스토파보기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도 독립언론 오르세 김은혜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어떤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소식은 제주도의 전기, 가스, 교통요금 이런 공공요금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진행을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최종 보고회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주지역의 공공요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공요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주목을 받았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건 제주도에 사는 용역이 아니고 도의회에 사는 용역이군요. 그렇더라고요. 용역이 워낙 많아서 어떤 용역 할 때마다 헷갈리긴 합니다. 제주도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온 이야기는 공공요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네. 최종 보고회가 지난 11일에 열렸던 것 같은데 용역 그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이제 연구 용역 이름이 뭐냐면 일단은 제주지역 공공요금 현황과 정책적 희사점 연구라는 이름인데 제주도 상하수도 요금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지난 2, 3년 사이에 굉장히 좀 상승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공공요금의 적정 수준이 과연 얼마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번 용역은 그런 관점에서 제주도의 공공요금 체계를 진단하고 그리고 향후에 좀 보완점도 모색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을 마련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주도의 공공요금 인상률 추이 같은 것도 궁금하긴 한데 상하수도 요금은 최근 좀 많이 올랐다. 도민들이 체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2020년 이후로 이제 많이 올랐는데요. 2020년에 1,370원, 2022년에 1,600원 가량이 상승했고 하수도 요금도 2020년에 2,800원, 2022년에 2,400원 이렇게 각각 올랐습니다. 이건 좀 많이 올랐네요.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에 몇 년 전이였나? 원희룡 지사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누수율이 많다 이렇게 자기 고백 같은 사과 발표를 하고 나서 올라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도 자체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상하수도 요금은 어떤가요? 비싼 편입니까? 네. 좀 비싼 편이에요. 특히 하수도 요금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주도가 비싸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비싼 편이고 특히 지금도 하수처리장이 제주도 전역에서 좀 대대적으로 신설되거나 증설되거나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계속 드러나는 하수량 그리고 하수처리량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요금 인상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대중교통은 좀 저렴한 편인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죠. 일단은 시내버스 요금이 제주도가 10년째 동일해요. 계속 오르지 않고 동일하게 가격을 유지하는데 2014년부터 카드 1150원, 현금 1200원 이렇게 가격이 계속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타시도에서 시내버스 이용했다가 사실은 제주에서 이용해보시면 와 제주도 진짜 버스 요금 저렴하다 이렇게 체감하실 텐데 저도 사실 최근에 원주에서 버스 탔거든요. 강원도 원주요? 네. 원주에서 탔는데 카드로 찍으니까 1600원 딱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왕복으로 치면 제주도보다 900원 비싼 거거든요. 제주도가 좀 대중교통은 참 요금이 저렴하다 좋다 생각을 했죠. 네. 좋은 걸 수도 있고요. 전기요금 사례보험은 아시겠지만 전 정권에서 전기요금을 억제하다 보니까 문제가 크게 터졌다. 이런 나중에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정말일까요?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게 정부의 역할이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아니다. 그걸 나중에 이렇게 눌러넣기만 하면 나중에 결국 터진다. 이런 시각도 있으니까. 그건 얘기가 좀 샜는데. 택시 요금은 어떻습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현상 유지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오를 거다 얘기가 슬슬 나오더라고요. 네. 택시 요금은 올해 하반기 중에 인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이 슬슬 나오는데 참고로 제주 택시 요금이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250원씩 이렇게 인상이 됐고 이때 책정된 택시 기본 요금이 3300원인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도 택시 업계에서 기본 요금을 서울과 부산 수준인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이 4800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제주도가 한 1500원 가량 이렇게 인상을 요구한 그런 좀 상황으로 알려져 있어서 하반기 상황은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업계에서 올려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1500원 가량을. 네. 이것도 차이가 꽤 났었군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버스 요금 10년째 동일 가격이라고 얘기하셨고 택시 요금도 뭐 얘기가 나와서 상승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물가 여파가 상당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는 좀 봐야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좀 파장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뭐 상승 압력은 계속 있다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어느 정도까지 공공에서 감당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항상 논란거리기도 하고 혹시 이 밖에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게 또 종량제 쓰레기봉투 이거 많이들 또 꼭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주도 쓰레기봉투 요금이 20리터 기준으로 2016년 12월에 이때 당시에 500원이었는데 7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기억납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사재기 많이 했어요. 맞아요. 쓰레기봉투 사재기. 사재기 뭐 당땡마켓 이런 데만 올라오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번에 200원이 오르면서 좀 논란이 됐었죠. 너무 한 번에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때 이후로는 요금 변동 없이 지금 계속 700원으로 이어져 오고 있어요. 2016년에 올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쓰레기봉투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7년째 동결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도 비싼 편입니까? 아니면 비슷해졌나요? 저도 지금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 했는데 알아보니까 지금도 타 지역보다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가. 전국에서 쓰레기봉투 요금이 가장 비싼 게 부산인데 부산이 20리터 한 봉지에 800원이거든요. 제주도는 700원이니까. 그리고 전국에서 쓰레기봉투가 가장 저렴한 곳이 경북인데 여기가 20리터당 332원입니다. 차이가 상당히 나고 제주도는 비싼 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내용들 다 종합해보면 사실 우리 제주도가 쓰레기 문제 하수 문제가 좀 심각하게 계속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마는 하수초리나 쓰레기 문제가 계속 지금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어진다면 공공요금 상승 압력은 계속 이어지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현재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큰일 날 거다라는 좀 우려 섞인 그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용역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을 공공요금 관리 측면에서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제주도의 교통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물가안정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그리고 그 논의된 거를 도지사한테 의견 전하는 그런 자문기구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공공요금 인상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 도민의 참여 방안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 이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물가 관련된 안건을 심의를 할 때 사전에 도민의견도 듣고 공청회를 연다든지 설명회도 열고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도지사에게 자문하는 물가대책위원회 그 정도 수준이라서 이 부분에서 좀 도민들의 의견과 도정의 의견이 좀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도민의견 수렴 절차가 여기서는 또 제도화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도민생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도민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혁진이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에다가 이런 내용을 좀 포함시키는 그런 개정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가 단순히 지금은 이제 자문기구지만 그거를 좀 넘어서서 공공요금도 감시하고 그리고 도민의견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새롭게 정비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왔어요. 그리고 뭐 이밖에 공공요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도민 감시나 의견 청취 기능을 더 강화하자. 이런 의견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는 선거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항상 선거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선거 전에는 잘 안 오릅니다. 맞아요. 네. 국가에서 정하는 공공요금은 아마 내년 총선 전까지 차라리 안 오를 가능성이 많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는 또 많이 뛸 가능성도 있는 거고 해결 방식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도민의 의견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민영화가 해결 차이인 것처럼 또 얘기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생각들은 다 다르죠. 네. 뭐 의견이야. 뭐 민주주의 사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제주도가 지난 11일 제2차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 계획 및 제주도 도로건설 관리 계획이라는 이름의 고시문을 발표했는데 아, 구. 옛날 국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구국도. 아, 구국자 소리 나오면 또 이제 뭐 다른 걸 수도 있어서 헷갈려서 좀 물어봤습니다. 네.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요. 일단은 50.39km 구국도를 신설을 하고 확장도 하고 여기에 이제 8,46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75.1km의 지방도 신설 확장에 7,157억 원 해서 총 1조 5,616억 원을 투입하겠다. 상당히 좀 큰 규모의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이거 다 합하면은 총 한 125km 정도의 도로를 신설도는 확장한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사업 예산이 1조 5,615억 원. 이거는 굉장히 큰 규모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클 것 같은데 도로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이게 예정지를 보면은 더 좀 앞으로 좀 우려가 되는 게 5,16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하는 중산간 도로 신설 확장 계획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비자림로를 12km 정도 연장한 내용 그리고 금백조로 10.7km 연장 계획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데 어쨌거나 그 주변에 녹지가 많은 지역들이잖아요. 그러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주 녹색당이 또 성명을 발표도 한 게 상당수 도로가 중산간 지역에 몰려 있다. 그래서 제주도를 지금 아스팔트로 다 둘러싸려고 하는 거냐. 이 계획이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비판도 했어요. 알겠습니다. 녹색당이야 이제 당의 색깔대로 이제 그 성명을 낸 건데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부분 중산간 쪽에 좀 신설이나 확장 계획이 잡혀 있는 건 맞네요.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제2공항 예정지 성산 지역에서 서귀포 남쪽으로 이어지는 중산간 도로 개설 계획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이게 상당히 좀 큰데요. 규모가. 일단 서귀포 남원읍 신내리에서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인 성산읍 푸산리까지 중산간 도로 개설과 확장 공사가 예정이 돼 있고 사실은 지금 제2공항에 대해서 찬반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아직 해결도 안 됐고. 이런 상황에서 이 도로가 착공이 되면 아무래도 제2공항 연계도로다라는 비판에서 또 벗어나기 힘들 것 같고 환경 파괴 측면에서 지금 그 인근의 숨골이나 뭐 그런 파괴로 인한 홍수재해 발생할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잖아요. 이런 우려들이 또 본격적으로 앞으로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금백조로나 비자림로도 사실은 그 제2공항 연계설이 계속 나오긴 했었습니다. 맞아요. 관련된 기반 도로로서 좀 확장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긴 했었는데 이쪽도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주민투표는 요구 안 한다고 하니까. 네. 뭐 오영훈 지사님이 싫다고 하셔서 좀 어려워서.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봤자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이제 제2공항 건설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는데 아까 그 찬반은 뭐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최근에 이제 불거졌던 제주 지역의 모 고등학교에서 교장이 갑질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전국교직원노조합 노동조합 제주지부 그러니까 정교조죠. 엄중한 조사와 단호한 조치를 척구한다. 이런 내용의 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사안이 다 종결될 때까지 제주도교육청 정문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지난 월요일부터 실제로 1인 시위 체제에 돌입했어요. 제주 지역의 모 고등학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교장이 갑질을 했다라는 겁니까? 교사한테?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 지역의 모 고등학교 교장이 해당 학교 교사에게 자신의 갑질이라는 게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우를 했다는 건데 일단 전교조 성명을 보면요. 네. 교사에게 해당 교장이 막말을 하거나 아니면 교사의 복장이나 두발을 좀 이렇게 수차례 지적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인격무동이나 폭언을 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돼요. 그리고 이 밖에 뭐 규정에서 벗어난 부당한 업무 지시를 이제 거부한 고론 교사한테 업무상에 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가 돼서 좀 도민 사회에서 상당히 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두발 지적했다고 하셨나요? 네. 두발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교사들에게도. 교사는 뭐 품위 유지 단정해야 되는 뭐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냥 사회관념은 있겠지만 사실은 뭐 그런 규정은 없죠. 옛날에 저희 고등학교 때 3cm였었는데 학생들. 굉장히 옛날 같은데요.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서. 알겠습니다. 지금 뭐 논란이 불거지니까 교육청에서 조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까 전교조 제주지부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도교육청 차원의 엄중한 조사 또 조치까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전교조 제주지부가 밝히기로는 해당 학교 교사들이 지금 현재 학교에 출근하는 것부터 굉장히 좀 부담과 괴로움 이런 것들을 좀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교장 한 명으로 인해서 학교가 상당히 좀 회복 불능의 상태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도교육청의 조사 결과 앞으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교육계의 어떤 반응도 더 논란이 될지 아니면 종식이 될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지금 한편으로는 또 전국적으로 계속 이슈되는 게 우리 학부모나 학생으로 인한 교권 침 문제 이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걸 이제 방지할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 말은 나오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 시민의식 성숙한 의식이 사실은 우선돼야 이런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함께 좀 고민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되는 거는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의 교권 침해의 얘기인데 맞아요. 지금 이 사례는 교장으로부터의 교권 침해가 좀 특수한 케이스였죠. 이번이. 알겠습니다. 조사 결과 나오면 나중에 다시 한 번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소식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지난 14일에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때 좀 돈의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잠시 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볼게요. 시간은 1시간 정도였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간담회 자리 논의된 주요 사항이 어떤 것들이었죠 지금 이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시민사회단체가 오영훈 지사한테 물었는데요. 일단은 원조한 오염수를 일본이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도정이나 정부 지금까지 밝힌 행태 이런 것들을 보면 방류는 이미 인정을 한 그런 모양새고 사후 대책에만 지금 집중하는 이런 모양새라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저희도 관련된 인터뷰를 좀 해봤었는데 도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부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 도정 쪽의 기조인데 비슷한 답이 나왔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땠습니까? 비슷한 답이 나왔습니다. 일단 오지사는 도민 국민들의 걱정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도 또 이 방류를 막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방류될 경우에 특히 도민들 피해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도정 입장에서는 투트랙 전략으로 현재는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방류의 주체가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좀 있는 건데 자 그럼 투트랙 전략이라는 건 뭡니까? 첫 번째로는 외교적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도내나 국내 관련해서 문제를 나눠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건데요. 도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당장 우리가 예상되는 게 수산물 소비 굉장히 감소할 거다 예상하잖아요. 이미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맞아요. 제 주변에도 사실은 수산물 안 먹는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어떤 소비 심리 이런 것들 회복을 위해서 오영훈 지사가 방사능 오염지단 이런 걸 좀 철저히 해서 안전을 제주도정이 확인해 주는 그런 역할을 좀 강조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런데 좀 이것도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아무리 철저하게 이걸 검사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장기간 축적에 대한 어떤 안정성은 아직 연구가 된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을까 우려는 되죠. 주변에 벌써 안 먹겠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제 주변에는 좀 있어요. 김 기자님 주변에? 네. 그 괴담에 선동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괴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외교적인 문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죠. 이게 오영지사가 일단은 일부 지자체에서 오염수 문제를 의제화하는 걸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외교적 해결이 어렵다.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부산, 울산, 경남 얘기하시는 건데요? 이게 다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다 나온 거니까 그거는. 그렇죠. 오영지사 말하기로는 일단은 한일 연안 시도지사 협의회의 이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하면 좋은데 일부 지자체에 그걸 반대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사정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빠르면 10월경에 전남에서 이 협의회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만약에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일종의 보이콧 같은 거죠.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꽤 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방류 문제를 국제기구에 직접 제수해서 외교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정부는 안 한다고 하니 네.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걸 하는 것이 어떠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영훈 지사가 해명을 하기로는 제주도가 직접 해보려고 검토도 해봤다고 해요. 국제기구에 제수하는 것을 네. 그래서 검토도 해봤는데 이게 법적으로 좀 이게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말을 했고 다만 이게 어떤 부분에서 불가능한지 정말 불가능한 건 맞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 번 더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어서 저도 질의를 지금 해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의미 있는 답변이 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뭐 답변 오면은 다뤄보는 걸로 하고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언론 오른색 김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